네, 안녕하세요. 테스트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The graph above shows. 위에 도표는 보여줍니다. Above 위에. What percentage of Australians owned? 몇 퍼센트의 호수인들이 소유하고 있는지를. How many credit cards? 얼마나 많은 신용카들을 말입니다. In 2013, 2013년과, and in 2014, 2014년에. Compare to 2013, 2013년과 비교하여 라는 뜻이죠. Compare to, 뭐와 비교하여. The percentage of people with just one credit card in 2014 increased. Just one credit card, 단지 하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2014년에 increase, 증가했다. While, 여기 while은 반면에 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the percentage of people with two or more credit cards in 2014, 2014, 2014년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decreased, 감소했습니다. Both in 2013 and 2014, 2013년, 14년 모두, both, 양쪽 다. More than half, the respondent reported.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 More, 더 많은 사람들을. Than, 뭐뭐 보다? Half, 절반보다. 뭐의 절반? The respondent. 응답한 사람들이죠. 응답한 사람들. 응답자 절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They reported. 보고했다. 보고했다. 뭐를? They owned just one credit card. 그들은 단지 just one, 하나의 신용카드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In each year, 매년, the percentage of people with two credit cards was larger. 두 개의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was larger, 더 컸다 than the combined percentage of people with 3 or 4 크레딧 카드. 세 개나 또는 네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combined, 합친 거죠. 그러한 비율보다, people with 4 크레딧 카드, 네 개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had the smallest percentage difference between surveyors, had, 가졌다, 가장 적은 비율의 difference, 차이를 가졌다. between the surveyors, surveyors, 선물 조사를 했던 그 연도 사이에라는 얘기니까 가장 적은 비율의 차이, 별로 차이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followed by those with 3 크레딧 카드, 뭐에 이어서란 뜻이에요. followed by, those with 3 크레딧 카드, 세 개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3 크레딧 카드, 세 개의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들, 가진 사람들의 의해서 뒤따라졌다. 즉, 그 다음이 세 개의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이 뒤따랐다라는 얘기죠. 두 세 개의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이 그에 잇따랐다. 이 followed by라는 것은 a가 나오고 followed by b 하면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잇따라서 b가 나왔다라는 형식의 의미를 가지니까 꼭 그런 식으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말로 옮기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하나만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 퍼센티지가, was over three times, 세 배가 넘었다. 세 배가 넘었다. over는 넘었다는 거죠. as large as that of people. 누구의? people with two credit cards. 두 개의 두 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that of people with two credit cards. 두 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비율만큼의 그 크기의 세 배가 되는 거예요. three times, 세 배였다. 뭐의? large as large. 그 크기만큼의. 이렇게 순서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자, 크기만큼의. 뭐의 크기? as that of people. 사람들의 비율의 크기만큼. 뭐의? 뭘 가지고 있는? with two credit cards. 두 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들이 영문을 이해하는 우리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영문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스럽게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가는 거예요. 의미 단락을 가지고 연결해가서 문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여러분들도 이해가 딱 끝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잘 되고요. 가장 바람직하고 읽는 속도도 또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